자 39번 직독직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요. 한 개인 작곡가가 씁니다. 음악을요. 오래전에 씁니다. 그것이 연주되기 전에. 패턴들 그리고 멜로디들 있죠. 우리가 듣는 그것들은 미리 계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의도되어집니다. 몇몇 아프리카의 부족음악은요. 근데 어디어디에서 비롯됩니다. 협업. 협주로부터요. 연주자들에 의한 협주. 바로 그 장소에서 즉흥적으로다가. 패턴들. 들리는 패턴들은요. 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이 침묵이든 간에 언제 있는. 모든 연주자들이 한 박자에 서시는 바로 그때 있는 침묵이든 간에 아니면 강조되어진 박자들이든 간에 언제 있는. 모두가 함께 연주하는. 그것은 간에. 아닙니다. 계획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반적인 침묵이 발생할 때. 4박 그리고 13박에서 발생할 때. 그거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각각의 음악가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4박과 13박에서 내가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발생합니다.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무함에 따라. 패턴들.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들이 한 곳의 모임에 따라. 어디의 모임에 따라? 동시적인 휴식으로 모임에 따라 말이죠. 음악가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만큼 놀라겠죠. 누구만큼. 그들의 듣는 사람들만큼 놀라겠죠. 뭐에서 놀랍니까. 들어서 놀라겠죠. 그 침묵을요. 4박과 13박에서의. 분명히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 하나입니다.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어디에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글의 흐름은 뭐. 여러분들. 직도직해하면서도 바로 아시겠지만. 뭐 아프리카 음악의. 뭐다. 우연성. 뭐 이런거죠. 한마디로. 서양에서는 뭐죠. 오래전에. 연주되기 오래전에 작곡이 된대요. 음. 그런다음보다. 근대. 근대. 아프리카 음악에서는. 부족 음악에서는. 이 뭡니까. 협업. 뭐에 의한. 바로 그냥 그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자들에 의한.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라는 거 있죠. 이게 뭐든 간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흐름. 잘 보세요. 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이 침묵이든 간에. 언제 있는. 이때 있는. 아니면 강조된 박자근거네. 언제 있는. 이때 있는. 그거든 간에.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진 거. 그게 뭐다. 잘 보세요.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진 거야. 응.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모든 전반적인 침묵이 4박과 13박에서 발생할 적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이 말 그대로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다. 오히려. 오히려. 예. 오히려 무엇 때문이다. not a but be 대신에 not 모시기 쓴 다음에 rather 모시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악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건 발생한다. 이때 그건 뭡니까. 4박과 13박에서 발생하는. 바로 침묵입니다. 휴지죠. 잠깐 쉬는 거. 그게. 무작위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모함에 따라. 이러면서. 응. 음악가들도 그만큼 놀라겠죠. 응. 왜. 4박과 13박에서 쉬었으니까. 왜. 쉬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냥. 쉬어볼까. 그러다가 다 같이 쉰 거예요. 그냥. 응. 확실하게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 음악의. 즉흥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서양에서는 개별 작곡가가 씁니다. 뭐를요. 음악을요. 오래전 했습니다. 연주되기. 수동이죠. 응. 패턴 그리고 멜로디. 어떤. 목관 생략이죠. 우리가 듣는 패턴과 멜로디가. 아 뭐다. 미리 계획이 되어지거나. 미리 의도가 되어진 거죠. 응. 어떤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 근데.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디에서. 협업에서. 누구에 의한. 연주자들에 의한 말이죠. 어떻게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러면요. 즉흥적으로다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 들리는 패턴은. 그렇죠. 8번이죠. 뭐든 간에. 그것들이. 침묵이든 간에. 응. 언제 있는 침묵이죠. 앞에 갖고. 뭐. 더탕이 많이더라도. 웬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웬은. 기준 1상.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검사. 잘 아시죠. 기준 1, 2. 잘 아시죠. 모든 연주자들이. 한 박자에서 쉬는. 그때 있는 침묵. 아니면. 뭐다. 뭐든 간에. 이게 지금 이거고. 이거네. 보니까. 강조되어진 박자든 간에 말이죠. 8번이죠. 응. 언제 있는 박자입니까. 모두가 연주를 같이 하는 박자든 간에. 이겁니다. 응. 모두. 아이고. 모두가. 함께 연주를 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받는 동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이런 거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계획된 게 아니야. 응. not a 법비구문이죠. not a 법비구문. 계획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serendipitous. 우연히 오는 것이다. serendipity. 이러면요. serendipity. 아이가 숨어버렸는데. 아이가 숨었으니까. 숨바꼭질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serendipity. 이러면요. 좀 우연한 행운이라든지. 갑자기 좋은 거 좀 발견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serendipitous. 우연히 얻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라고 한다면 뭐다.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한 전반적인 침묵이. overall. 이러면요. 여기서 형용사로 썼죠. 뒤에도 명사 꾸며주니까. 전반적인입니다. 전반적인 침묵이 발생할 때. 박자 4박과 13박에서 발생할 때. 그거는 아니야. 뭐 때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각각의 음악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4박과 13박에서 내가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이 둘이 완전 짝지죠. 짝지. 짝꿍.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건 발생합니다. 무작위로다가. 모함에 따라. 패턴들.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한 점의 모임에 따라 말이죠. converge 하면은요. 반대말이. diverge입니다. diverge. 이렇게 분화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얘는 한 점으로 모이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수렴. 예? 어. 그래서. 모두가 한 점에. 어디에. 동시적인 휴식에. 그렇게 한 점에 모일 적이 말이죠. 전체 목적어죠. 어. 그리고. 음악가들은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놀라겠지. 응? 그만큼 놀라겠지. 누구만큼. 바로 그들의. 청자만큼 놀라겠죠. 뭐하게 돼서. 듣게 돼서. 3번이죠. 감정의 원인이죠. 왜 놀라는지를 꾸며주죠. 이렇게. 응? 뭘 듣게 돼서. 그 침묵을 듣게 돼서 말이죠. 어디에서의. 박자 4박과 13박에서 말이죠. 확실하게 그 놀라움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예요. 확실하게 그 놀라움은. 입니다. 뭐 중에 하나다.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뭐하는 즐거움이죠. 부족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내며 있어서. 주어. 동사. 이 다음에 목적어가 없지. 왜 없을까. 이리 갔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의. 어. 뭔가 이제. 즉흥성.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약간 음악이 다르죠. 한쪽은 뭡니까. 뭐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지비를 막 하는데. 어. 뭡니까 이거. 사바나의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그렇죠. 어.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